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RM인사이드 강호갑 대표님께서도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또 발표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만료 저작물에 대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DRM인사이드 강호갑 대표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DRM인사이드 대표이사로 있는 강호갑입니다 비대면 코로나 상황이라 굉장히 뭘 설명하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저작권위원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이미지 식별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식별 기술은 이미지 검색 기술 중에 한 가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검색 기술은 크게 보면 이미지를 분류하는 기술 그리고 이미지를 식별하는 기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분류 기술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군중 속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중에 개나 자동차 또는 버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를 분류해내는 기술이 이미지 분류 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다양한 객체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영상 중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디텍션하는 기술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식별 기술은 이미지 분류 기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간해내는 기술이 이미지 분류 기술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특정한 사건을 카메라로 촬영을 한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순간 포착을 통한 이미지일 텐데 그런 이미지가 어떠한 창작 활동으로 인해서 창작이 됐는지에 따라서 사진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존재를 하죠 하루에도 개인들이 찍어내는 휴대폰 사진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수억 장의 사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진 저작물 중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특별하게 저작권자들이 독점적인 어떤 권리로서 사진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사진 저작물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만 모아도 세상에는 엄청난 수의 사진 저작물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유튜버라든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어떤 콘텐츠 창작 과정에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진이 과연 저작권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인지 아니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그런 사진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이미지 중에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이 된 이미지인지 아니면 어떤 저작권자가 배타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배타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컨택을 했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으로 이용 허락을 받을 것인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작권 정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 이미지 식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미지 식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공유 마당에 있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식별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식별 기술의 제품 이름은 이미지 아이디입니다 수많은 이미지 중에 아이디를 부여를 해서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식별해내겠다라고 하는 용도로 이미지 아이디라고 제품명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이용할 때 구글이나 네이버로부터 검색을 합니다 아까 어떤 유튜브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공유 마당에 있는 음원을 검색을 해서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음원을 선택을 한다 낚시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즉 낚시질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이 자유롭게 이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보장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인터넷상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이미지 중에 네이버나 구글이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해주는 것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 면으로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컴퓨터에 있는 어떤 사진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 어느 순간 조작을 잘못해서 두 개의 사진들이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백업 받아놨던 이미지가 또 휴대폰에 오면서 똑같은 사진들이 중복돼서 보관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해내지?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만 하더라도 개인별로 아마 수만 장이 될 겁니다 그 수만 장이 중복돼 있는 그런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이미지를 이용하는 어떤 기업 또는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복돼 있는 이미지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에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어떤 권리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는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중복돼서 등록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허위 등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저작권자의 것처럼 해서 등록을 해놓고 그걸 이용을 해서 사기를 친다든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이용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를 어떤 중복된 이미지가 있는지 없는지 허위 등록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나 관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많은 부분들이 사람의 기억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복 확인이라든가 허위 등록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이미지를 보통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파일명이 똑같은지 아니면 속성 정보에 여러 가지 속성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같은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시값이 같은지 하여튼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저런 방법들로는 중복되거나 허위 등록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분간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저작권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스톡 이미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어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쪽에서 어떤 이미지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와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어떤 저작권자가 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똑같은 이미지가 등록이 되는지 허위 등록이 되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낚시질을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내가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았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무심코 사용을 하다가 그 법무법인에서 경고장 같은 걸 받게 되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어면이 이미지도 이제 사진 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그 치매를 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인터넷 상에서 보면 어 뭐 많은 디자인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이제 홈 법무를 이제 만드는 쪽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경우들을 이제 빌비재하게 그 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인터넷 상에 올립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해보자 저희가 이제 한 7, 8년 전부터 이제 만화나 웹툰 식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는데 아 이런 부분들은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꽤 오랫동안 기술 개발을 해왔고 그래서 그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림 어떤 그 이미지 형태로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식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미지를 이제 식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동일한 어떤 이미지를 찾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 상에서 입수한 그런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상태로 인터넷 상에 존재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원본 사진입니다 저거는 이제 일간 스포츠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이제 초상권은 연예인이 가지고 있겠지만 근데 인터넷 상에서 그 내가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오른쪽과 같이 축소되어 있거나 저작권 노고가 가려진 상태이거나 색상이 이제 변경이 되거나 심지어는 저작권 노고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흑백 변환이 되거나 좌우 반전 노이즈 삽입이 되는 형태로 인터넷에 이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런 이제 다양한 변형이 가해진 상태에서도 원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게 대개 이제 간단해 보이고 단순한 기술만 사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 저거를 해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 저희 기술은 이제 사진 뿐만 아니라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 어떤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미술 작품을 촬영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색상이나 어떤 그 사진의 어떤 크기 그 다음에 여백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그림이 미술 작품이 어떤 미술 작품인지 이를 이제 식별해 내는 부분도 쉽지 않은 기술인데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의 다양한 변형 그리고 어... 미술 작품의 다양한 어떤 형태의 그 어... 변형에도 어... 어... 매우 강인하게 이미지를 식별해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이미지 검색 그 어... 하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 저희 그 시스템에 이미지를 등록을 하게 되면 어... 이미지 검색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 손쉽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워크스테이션급 서버에 한 500만 장 이미지를 등록을 하고 내가 이제 검색하려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어... 검색을 했을 때 그 어... 검색된 이미지를 식별해 내는 시간은 한 0.5초 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어... 예전에는 이미지 아이디 기술을 어... 어떤 고객의 어떤 서버에 이제 탑재하는 형태대로 그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고객사의 그 시스템 환경은 뭐 OS부터 시작을 해서 버전 설치되어 있는 어떤 어... 라이브리의 어떤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달라서 어... 그것들을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공급하는 이미지 아이디 기술은 어... 그... 어... 저희가 이제 제공해주는 전용 서버에 어... 탑재를 해서 어... 리모트 서버에서는 API를 이용을 해서 그 순식게 그 어... 그 API를 통해서 식별 요청을 하고 검색 결과를 받을 수 있게끔 굉장히 연동이 어... 그...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이미지 식별 기술인 이제 이미지 아이디 기술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그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언론사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 언론사는 그 기사에 보도사진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보도사진들을 어... 불법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이트들을 어... 찾아내서 이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들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중복 이미지에 대한 어떤 그 검사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그 저작권 등록관리 시스템이나 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코라 이미지 어... 이런 이제...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 어... 이런 이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에 어... 저희 기술이 탑재가 돼서 그 이미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 중복돼서 또 등록이 되는지 허위로 등록이 되는지 하단... 어...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어... 그... 어...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도로 저희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미지 이제 검색 및 저작권 찾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뒤에 좀 자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 어... 종종 이제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 개인의 굉장히 이제 어두운 그런 이제 어... 사진들 또는 이미지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유포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이제 찾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인터넷상에 게시되어 있는 이미지들 이제 찾아서 어...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어떤 그 불미스러운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어... 어... 그 업로드 되는 것을 사전에 이제 막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찾아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 어... 문서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보안 어... 대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메일에 이제 첨부돼서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usb에 당겨서 나가거나 하여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기존에 어떤 텍스트로 된 문서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회사 내 보안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검출이 되는데 어... 그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검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에서 이제 어...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되는 그런 이미지 중에 대해서 어떤 어... 어... 보안 단속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에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내용의 이제 어... 어... 본론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 어... 저희가 어... 다음 달 중에 어...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순식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범 서비스를 런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 시범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그 모든 어떤 사진 저작물들이 이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어... 저희 그 어... 어... 하고 MOU를 이제 맺은 기관들 이제 그 거기에는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 어... 이미지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문화계술저작권협회의 코라 이미지에 등록돼 있는 사진작가들의 사진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보도사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총 한 그... 어... 어... 천 백만장 정도가 어... 그 저희 이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어... 지금 12월 중에 런칭을 할 예정이었고요 어... 저희가 이제 본 서비스는 내년 한 중반 이후에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좀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어... 정립이 되면 본 서비스를 이제 내년 이제 중반 이후에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아마 한 어... 어... 1억장 이상의 이미지들을 포함을 해서 어... 이미지 이제 검색 기술을 어... 어...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공유마당에는 저기 어... 아까 이제 뭐 유튜버 부분이나 아까 이제 미리 캠퍼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 어떤 그 특정한 그 이용 허락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미지를 이제 검색을 그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를 찾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낚시지라고 하셨지만 어... 이미지를 낚시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어... 그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이미지를 찾으면 거기에 대한 이용 허락 정보들이 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근데 그 공유마당에 있어서 이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작업을 위해서 공유마당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어... 나중에 근데 그거를 퍼블리싱을 할 때 어... 이용 조건이 뭐지? 이라고 이제 의문이 들어서 다시 공유마당에 가서 그 이미지에 대한 권리 정보를 찾으려고 그러면 일일이 각 페이지를 다 뒤져가서 내가 그 이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권리 정보를 이제 그... 봐야지만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미지 식별 기술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어...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내가 공유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야? 그러면 어... 이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시범 서비스 제공해주는 어... 그 검색을 통해서 공유마당에 그 해당되는 이미지의 페이지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어...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입수했는데 이게 공유마당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 연합뉴스나 아니면 그 어... 저작권 단체에서 뭔가 이용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은데 그건 저기 지금은 각각의 어... 사이트로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그 어떤 통합적인 어떤 채널 또는 통로를 통해서 한 번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이 그 갈망하는 이런 이제 기능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저작권 정보 저희가 이제 시범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되는 거는 어떤 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이미지도 있겠지만 어...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미지들도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공유마당과 같이 어떤 시시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어떤 이용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어... 이용 허락을 그... 통해서 어... 이용을 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어... 공유마당에 온 그 등록이 된 이미지 중에 잠재적으로 보면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어...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데 왜 공유마당에 어... 이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어... 부분도 있고 또 어... 그 이미지들이 중복이 돼서 막 등록되는 이제 경우들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그 어... 굉장히 이제 많이 이미지들이 이제 등록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일일이 어떤 수작업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분류해 낼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어... 그... 이런 이제 어... 이미지 식별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우려를 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 저작물 저작권 검색 이제 시범 서비스 이제 12월 중에 지금 할 예정인데 어... 현재 거기에는 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그리고 한국사진작가협회에 있는 사진들 어... 그... 약 한 30만 점이 어...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가 가지고 있는 보도사진 어... 한 천만 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공유마당에 있는 그 이미지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어... 등록하는 거 한 30만 장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약 한 그... 1060만 장 정도가 10원 서비스 동안에 이제 어...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진 저작물로 등록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그 등록이 된 그 이미지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를 그냥 간단하게 그 드래그 드랍 드랍으로 검색 요청만을 하면 등록이 돼 있는 사진 물인 경우에는 그 쉽게 그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공유마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어... 이미지 그 사진 저작물에 대한 30만점 이제 등록을 했는데 어...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또는 이제 공유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 권리 정보를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 검색 서비스에 이제 검색을 어... 하게 되면 어... 이게 이제 공유마당에 등록이 된 이미지다 라고 해서 그 검색 결과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공유마당에 해당 페이지로 이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 기대효과인데 이건 너무 상투적인 어... 기대효과라서 어... 이미 시간도 좀 많이 오버된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어... 참고로만 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제가 지금 시간을 얼마큼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시간 더 써도 돼요? 네... 더 써도 된답니다 어... 그... 아까 이제 저희 이제 시범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제 어... 지금 현재 그 론칭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좀 어... 어느정도 좀 그 오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었으면 이제 어... 그 URL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그 좀 시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아직 이제 그 이제 그 시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마무리 막판 작업 중이라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저희 이제 시범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어... 잠재고 잠재적으로는 어... 그 URL을 포토ID.kr 로 좀 어... 그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도메인 등록은 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제 다음 달 초에 아니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시범 서비스 오픈할 때 어... 아마 보도자료를 이제 내게 될 테고 어... 그 보도자료에 저희는 이제 그 도메인 확정된 도메인에 대해서도 어...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저작권을 손쉽게 찾기를 원하시는 어... 분들은 어... 포토ID.kr 로 들어오셔서 어... 구글 이미지 검색처럼 어... 간단하게 자기가 이용하고자 하는 사진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해놓으면 어... 이게 그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는 저 사진 저작무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이트로 손쉽게 어... 연결을 어...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등록되지 않은 사진인 경우에는 어... 결과 없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범 서비스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제한된 그 이미지만을 지금 어... 대상으로 어... 하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천만 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많은 어... 이미지 그 그 디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어...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어... 어... 한 3억 장 정도 그 이미지를 어... 등록을 이제 하게 되면 그 국내에 대부분의 스톡 이미지 업체에서 어... 어...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미지들은 어... 저희 이제 이런 어... 어... 서비스를 통해서 저작권을 손쉽게 어... 정보조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아까 이제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질문을 이제 어... 하시는데 어... 제가 이제 어... 어... 이런 이제 강연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질문 없습니까? 하면 어... 질문이 없기로 참 유명을 해요 그래서 아마 사회자분이 그... 어... 시간을 더 쓰시려 하는 것도 질문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어... 어... 그런 것 같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받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 그러면 어... 이미지 아이디 검색 기술하고 어... 구글 이미지 검색하고 어...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차이가 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 근데 구글 이미지 검색은 어... 인터넷 상에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어... 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가 인터넷 사이트에 어디 어디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결과를 어... 제공을 이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작권에 대한 그런 어... 어... 확인은 순전히 이용자의 몫인 거죠 근데 어... 어... 그런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공해 주는 어... 이 서비스는 오로지 이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 어... 기관 또는 단체에서 어... 어... 등록이 된 이제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검색 결과는 오로지 저작권자의 그... 어떤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만 이제 검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 구글 이미지 검색과 어... 어... 차별화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이제 끌만큼 끌었던 것 같은데 맞춰도 될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시간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기대 효과를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대 효과가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없다고 하셨는데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추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약간 구글 그... 어떻게 이미지 검색이 다른가라는 질문도 분명히 있었고요 사실은 이미지 식별의 한계점이 우리 강 대표님께 생각하실 게 어떤 것들을 이제 꼽을 수 있을지 이미지 식별 기술의 한계는 구글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아... 저희가 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제 식별 기술을 어...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어...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구글 이미지 검색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어떤 경우에는 아... 이 미친놈들 아냐?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구글 이미지 검색 기술이 타곡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어... 구글 이미지는 구글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만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술이죠 근데 아까 이제 이런 이미지 저작권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미지 식별 기술이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이런 그... 어...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는 어... 굳이 그 구글 이미지 같은 이제 그런 성능이 또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어... 충분히 이제 저희 기술들이 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기술이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응원의 박수 한번 다시 중간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이미지 아이디 기술 개발하면서 가장 우리 대표님이 많이 많은 부분 여러가지 신경 쓰이고 어려우셨겠지만 가장 아... 나 이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대답인데요 구글이 가장 어렵게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 사실 이제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어... 어... 재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어떤 그 노력하는 만큼 기술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런 기술들이 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그 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어... 수준들을 이제 만족해 주는 걸 이제 어... 보면서 좀 어... 만족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DRM 인사이드 그 강 대표님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지금도 뿌듯하지만 이제 구글을 넘어서실 거니까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질 것 같습니다 더더욱 저도 사회자님과 이 자랑스러워 있다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DRM 인사이드 이미지 검색 기술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고 하루빨리 서비스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지 검색 기술 이외에도 동영상이나 음원 검색 등 다양한 컨텐츠 또한 검색이 가능한 이런 기술 개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하면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 음원이라든가 이제 그... 동영상 동영상에 대한 식별 기술들은 이미 어... 다른 기업에 의해서 어... 또 많이 개발이 돼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이제 어... 지금 이제 동영상 식별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 하여튼 좀 그 주저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시장은 적은데 또 저희가 새로운 어떤 경쟁 기업으로 들어왔을 때 아 이 시장에 또 어떤 평지 풍파를 일으킬까 하여튼 좀 어... 그런 부분에서 좀 주저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기존의 어떤 동영상 어떤 그... 식별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술적인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어... 동영상 식별 기술을 한번 어... 지금 현재 그 연구 중에 있고요 네... 아마 내년 중에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진짜 제가 시간 끊는 거 아니고 강호감 DRM 인사이드 대표께 연사자 질문 또 들어왔습니다 5시 34분 4초에 들어온 질문 진짜로 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 사용 시 한계가 되는 기술력이 있을까 이거는 아까 비슷한 질문인 거 같고요 검색 시 인식 오차 범위 같은 게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미지 검색 기술에 그... 성능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 오탑률과 미탑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성능 팩타입니다 네... 그... 오탑률은 내가 이제 검색했는데 내가 그 원하는 이제 이미지를 포함을 해서 엉뚱한 이미지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오탑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등록이 돼 있는 이미지인데 내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를 나오지 않는 게 미탑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탑에 대해서는 어... 어... 완벽하게 그 미탑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탑인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오탑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어... 그 부분은 이제 변형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이제 규결되는 문제인데 어... 아까 이제 그... 그... 과도하게 어떤 변형이 되는 부분 또는 어... 어... R&D 그 과제로 그런 부분 이미지에 대한 이제 식별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본 서비스에는 이제 부분 이미지 그 검색 기술까지 이제 포함은 안 돼 있고요 아마 내년에 저희가 이제 본 서비스 할 때는 이제 이제 부분 이미지 식별까지 가능한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DRM 인사이드 응원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여쭤보셨는데 답변해 주시면서 중간중간 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마지막 네 연사자로 이렇게 멋지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실까요? 어... 오늘 눈물이 날 정도로 네... 그... 어... 그... 강개무량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강연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너무 어... 저에게도 소중한 어떤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해 주셨다는 거는 또 저희 이제 기술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다는 것에 이제 결론, 결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그 강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좋은 발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